다음 가수분은 항상 매력있게 보입니다. 그리고 국민 오빠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미남 가수입니다. 가수 태호님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만 환영해 주십시오. 현실 공공명은 서귀포로 갈 거야. 제 고향의 서귀포라 이번에 제가 침묵을 발표합니다. 오늘 여러분 반갑고요. 내 고향은 서귀포로 갈 거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였습니다. 휘파람 들려보는 진심이 뱉힌 파도 속이 전하올대 전하올대 두 손잡고 울버리던 어머니 눈이 파야 고마워라 빛깔여 생신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디든 누워로 우린가 돌아갈 곳이야 그는 내 형제여 서기토로 돌아갈 곳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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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의 길 고독 소리 보컬 소비 여행이 지내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사랑 멈추않고 기다리라 아직도 손실한데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있는가 돌아간 거야 그리운 내 친구 성포로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거야 내 친구 남축바다 성포로 돌아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